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영부를 받으시며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은혜가 좀 더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고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전의 부서 2장 제사전의 부서 2장 167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컨스 제사전의 Q.162.17 세컨스 제사전의 부서 2장 제사전의 부서 1장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